권말 부록 2권 별도의 책 한 권 그 책 이름이 뭡니까? 룻기라는 책입니다. 룻과 롯을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롯은 남자고 룻은 여자입니다. 아다르고 어다른게 아니라 오다르고 우가 다릅니다. 룻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썼느냐 정확치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무엘이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룻기시대의 사사시대의 하나의 배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위수를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누가 기름을 부어줬습니까?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왕의 계보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썼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다위수의 통치기간 전, 직후는 아닐 것이고 사무엘이 썼으면요. 기름 부음을 받은 후가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솔로몬까지 났으면 솔로몬까지 이름이 언급되어야 될 텐데 솔로만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신발을 벗는 풍습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당연한 듯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신을 벗는 풍습을 설명해줘야 된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있었어요? 하면서 이 내용에서 새로운 정보를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계록연대를 다위 통치의 이쪽저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본세의 명칭 루시인데요. 우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성경을 어떻게 나눴냐면 토라, 모세오경, 역사서, 역사서 끝나면 시가서, 시가서 끝나면 선지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나누지 않고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율법서, 예언서, 기타 등등, 제서라고 합니다. 제서. 이 룻기는 바로 이 제서, 기타 등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두루마리라고 축이라고 합니다. 오축이라고 합니다. 두루마리 다섯 건이 오축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이 룻기는 오순절날, 이게 룻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했던 직업이 뭐였어요? 이삭줍기였죠. 이삭줍기. 무슨 이삭을 주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런 시기와 어울리는 명절에 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순절이다라는 겁니다. 룻기 사건은 사사시대랑 동일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사사 12명 중에 어느 시대쯤 회장이 되겠느냐? 아마 기두온과 입다 이때쯤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구약성경에 39권이 있는데 그 39권 중에서 유일하게 두 권이 여인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한 권이 룻기고 또 하나가 에스더서가 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누구와 누구와 결혼합니까? 누가 유대인입니까? 에스더가 유대인이고 남편이 이방인이죠. 누굽니까? 아하수에로 왕이죠. 아하수에로 왕. 페르시아의 왕이죠. 반면 룻기는 누가 유대인입니까? 남자가 유대인입니다. 보아스가 유대인이고 누가 이방인이에요? 룻. 어디 사람이에요? 모합사람. 그러니까 이 두 권이 다 여자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데 한쪽은 남자가 유대인 또 한쪽은 여자가 유대인. 오늘 첫 번째로 보게 될 룻기는 누가 유대인이에요? 남자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룻기와 에스더의 그 차이점에 있어서 이방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성경에 들어온 책이 바로 무슨 책입니까? 룻기라는 거예요. 대부분 여자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책 제목이 없는데 두 권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중에서도 에스더는 그래도 유대인이고 신분이 왕비였어요. 그리고 유대의 민족을 하만의 손에서 구원해낸 민족의 구원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괜찮다 할 수 있는데 이 룻기는 유대인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면서 어떤 민족적 큰 부흥을 또는 유기에서 구원해주는 역할도 하지 않았으면서도 성경에 그녀의 이름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런데 왜 그녀가 이렇게 놀라웠습니까? 바로 다이세 왕가를 연결해주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 중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은 누굽니까? 룻이죠. 에스더는 아니고 바로 이 룻이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룻기와 사사기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어디가 더 밝은 이미지입니까? 룻기가 굉장히 밝은 이미지죠. 사사기는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우울한, 참 안타깝고 하지만 이게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 줄기의 희망을 보게 되고요. 룻의 순종을 통해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반대쪽 면을 보게 되고요. 룻을 향한 보아스의 친절, 나오미의 친절, 그리고 나오미를 향한 룻의 친절 이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면 사사기에서는 같은 민족끼리의 전쟁 우리는 방금 전에 보았던 베냐민을 아예 그냥 말살시키려는 열한지파의 분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룻기가 사사시대의 별책부록이지만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학자들이 룻기를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끄집어냈습니다. 정말 네 장밖에 안 되는 책인데 이걸 통해서 구속사와 관련되어져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연구를 해냈습니다. 첫 번째가 보편주의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룻은 이방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족부의 이름을 올렸고 1장에서 룻은 시어머니 앞에서 고백을 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가 된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말한다고 다 하나님이 되느냐 하나님이 그녀의 고백을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네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는 나는 대통령을 나의 아버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나요? 안 되죠? 누가 허락하는데?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룻은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니 하나님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오 이방여인이 모합은 남자도 내 휴중에 못 들어온다고 하나님께서 천명을 했어요. 모합의 남자들은 내 휴중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딱 선언을 하셨는데 모합 남자도 아니고 모합 여자가 내 백성이 된다. 누구 맘대로 그렇게 하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고백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연결하셨다고요? 그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그 통로로까지 룻을 사용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특별 선택받은 선민의식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다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룻기에는 굉장한 친절이 나와 있습니다. 홀로된 시어머니에게 베풀었던 룻의 친절도 나와 있고요. 또 나오미는 어떻게든지 이 며느리를 시집을 보내려고 하는 나오미의 친절도 나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아스가 이 룻을 향해서 베풀어주는 그 친절도 나와 있고요. 또 보아스가 룻을 칭찬했던 것이 네가 젊은 남자 따라가지 않고 정말 늙은이 나 같은 사람에게 온 것에 대한 그 친절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룻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따뜻한 책인 것을 알 수 있죠. 세 번째 다윗의 족보가 나타나 있는데 4장 제일 마지막 절이 바로 다윗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4장 제일 마지막 절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어쩌면 기록의 목적이 제일 마지막 절에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룻기는 다윗을 소개하기 위함이었고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서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계보를 보여주는 목적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에서는 수혼 제도 남편이 죽었을 때 아들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그의 동생들이 또 그의 친족이 그 유업을 잊게 해주는 제도 이것이 언급이 되어져 있죠. 이것이 창세기 38장에서도 나오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룻기 4장에서 이 다윗의 조상을 어디까지 소급을 합니까? 다윗의 조상을 펴셔서 보시겠습니다. 4장 18절 보시면 어디로까지 올라가요? 베레스의 계보로 올라갑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을 텐데 어디에서부터 내려와요? 베레스에서부터 내려와요. 베레스가 누구입니까? 누구의 아들입니까? 유다가 누구에게서 낳은 아들입니까?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다음에 유다의 원래 며느리였는데 바로 이 수원 제도로 인해서 태어난 게 베레스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경험이죠. 수원 제도를 통해서 태어난 게 누굽니까? 이 보아스에게서 나오는 사람이 오벳인데 그 오벳이 그 조상으로 쭉 올라가 봤더니 오벳과 동일한 경험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레스였어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언급해 가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까지 가지 않고 어디서요? 베레스에서부터 쭉 연결을 하면서 바로 이런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마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섭리라고도 표현합니다. 섭리. 들어보셨나요? 섭리. 성경에서 루키를 읽다 보면 그 섭리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연히 또는 마침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계획된 겁니까? 아니면 우발적인 겁니까? 계획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교육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흔히 말하는 아구가 탁탁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을 가리켜서 섭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 사건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루키의 특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날 읽었던 책입니다. 다음에 루키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품과 주권적인 보살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루스를 향한. 이건 동일하게 우리도 루트와 우리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방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인이었어요. 루트도 이방인이었고 우리도 역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해 주신다라는 공통점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속하다 또는 다른 말로 무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보아스가 기업을 물음으로써 루스를 아내로 취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이 보아스고 교회의 모형이 루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사시대의 에피소드가 4개가 나오는데 그 두 가지는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새드엔딩입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야기. 세 번째의 에피소드가 바로 루트기고요. 네 번째의 에피소드가 한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그래도 희망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지 않았던 여인들을 통해서 이방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책이 루트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시대를 좀 이해하게 될 때 바로 뒤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에피소드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건말 부록으로 붙어져 있었던 두 사건 우리가 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별책 부록으로 붙어져 있었던 루트기. 그리고 그 다음 책 사무엘상의 초반부에 나와 있던 한나와 사무엘까지 이 사건이 사사시대를 특징 지어주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 사사기에 기록된 마지막 사사는 삼손이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마지막 사사는 누구라고요? 사무엘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초반절까지가 사사시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한나와 사무엘 이야기는 사사시대의 또 하나의 사례가 된다는 얘기. 네 번째 신뢰가 되겠죠. 루키가 세 번째 신뢰고 미가신상이 첫 번째 신뢰고 기부와 첩사건이 두 번째 신뢰고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루키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재미있습니다. 또 루키는 굉장히 아름다운 책입니다. 읽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책이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는 사람한테 구약 성경의 대표적으로 추천해 주는 책이 루키서입니다.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싶다 했을 때 제일 제시해 주기 좋은 책이 루키입니다. 짧고 스토리가 있고 아름답고 구속사와 연결되어져 있고 좋은 책이 루키입니다. 4장까지밖에 없습니다. 두 개로 나누면 사랑을 증명한 루트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보상을 받은 루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앞에 1장 1절에 18절까지는 그 배경이 모합당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다시 예루살렘 베들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3장 4장이 바로 베들렘 배경으로 있었던 보아스와 루트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루키 제목을 이렇게 보게 되면 베들렘으로 돌아온 루트가 나오고 보아스와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내가 너를 기업을 부르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마지막은 결혼을 합니다. 우리는 이 루트를 통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어디 사람이라고요? 어디 사람이요? 베들렘 사람입니다. 베들렘은 여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로 이주를 했다고요? 기근이 와가지고? 모합으로 갑니다. 모합으로 가려면 무슨 강을 건너야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들은 모합당까지 가야 되는데 모합은 이스라엘 민족이 삽니까? 아니죠. 그들은 이 모합을 가기 전에 거치는 땅이 있었는데 이 땅은 누가 살고 있었던 땅입니까? 이 위에 있는 땅은? 모합의 위에 있는 땅은? 암모는 오른쪽에 있어요. 이렇게. 암모는 이렇게 길게 넓게 걸쳐져 있는 게 아니고 땅으로 해서 이 오른쪽에 암모가 자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은 누가 살고 있었냐면 루벤지파와 갓지파가 해당되는 땅이에요. 이 아로농강 이쪽입니다. 아로농강 이쪽은 루벤지파, 갓지파, 문화세, 반지파 올라가는데 루벤지파가 사는 땅을 넘어가버려요. 왜 그랬을까 싶은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아니 자기의 동족이 있었던 땅에서 안 살고요. 어디로 갔다고요? 이방이 사는 물론 다 위로 올라가면 한 핏줄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합 사람은 총회에 못 들어온다고 했을 정도인데 왜 루벤지파가 사는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지나쳐서 모합까지 내려갔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아까 기부하 첩사건에서 그 레이위이 여부수에 하룻밤 자지 않고 어디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베냐민지파의 땅까지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왜? 기부하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건에 나와 있는 엘리멜레가고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 기근이 찾아왔으니까 이쪽에 가서 루벤지파가 사는 땅에서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왜 굳이 더 내려가서 모합까지 갔느냐 이것이 하나의 숙제고 왜 갔을까요? 루스를 만나러 간 것 같아요. 루스를 만나러 가야 만날 거 아닙니까? 모합여인을 여기서는 모합여인이 못 만나잖아요 모합여인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큰 섭리 우리가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정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는 대부분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아마 이 자리에 별로 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시간적인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장소는 유대의 베들렘입니다 베들렘의 뜻이 뭡니까? 떡집입니다 떡집 떡집에 뭐가 찾아왔습니까? 기근이 찾아옵니다 떡집에도 기근이 찾아오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합으로 내려갑니다 이 기근 찾아왔을 때 옮겨갔던 사람이 있었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갔었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멜렛과 그의 가족은 모합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이름들이 나오는데 엘리멜렛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나오미는 나의 기뻐하는 자 말론은 병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을 이렇게 해줬어요 또 아들 기륜인데 기륜은 수척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을 잘 지어야 오래 사시는데 이러다 보니까 둘이 빨리 죽었죠 로세의 남편이었던 말론도 죽고 오르바의 남편이었던 기륜도 죽습니다 영적으로 모합으로 갔을 때에 영적은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어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남자 셋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둘을 얻죠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 이렇게 여자 셋만 살게 됩니다 의지할 때라고는 남편하고 자식들 아들알밖에 없었을 텐데 우리나라랑 문화적인 것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두 아들뿐만 아니라 남편까지 죽으니까 타국에서 뭘 더 바라고 여기 있겠느냐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베들렘으로 돌아갈 마음을 갖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 둘이 따라 나섭니다 한참 데리고 가다 보니까 나 혼자 풀칠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이 둘을 또 어떻게 하지 또 그들에게 있었던 수원제도 내가 지금 가서 이 두 며느리를 시집을 보내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어요? 일단 나오미가 시집을 가야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아들을 낳아야 돼요 딸나면 또 말짱한 일이에요 아들을 반드시 낳아야 돼요 그리고 아들이 또 성장을 해야 돼요 계산 다 해보니까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고 하는데 나오미가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마음이 아프다 아마 며느리 볼 때마다 죽은 아들들 생각이 났겠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지 막막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돌아갔습니까? 오르바가 돌아갑니다 하지만 루스는 계속해서 나오미를 쫓아옵니다 어느 분이 이 장면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두만강에 천지에 빗물이 내리면 하나는 동쪽으로 올라가면 어디로 갈까요? 동해안으로 가고요 서쪽으로 내리면 서해안도 내려간답니다 출발은 굉장히 작은 것에서 출발하지만 마지막 그들의 운명은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린다고 했던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지금 나오미의 그 말에 반응했던 오르바와 루스는 이때 어떠한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완전히 갈라지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루스는 왜 안 갔다고 나옵니까? 루스의 고백이 뭡니까? 1장 16절 보시겠습니다 루키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루키 1장 16절 루시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인류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갔지만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이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루스는 이것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었겠죠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런 고난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를 향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루키에게 있어서는 참 감사한 겁니다 심지어 나오미는 원망을 하죠 뭐라고 원망합니까? 베들렘이 딱 돌아와서 앞으로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아까 나오미의 뜻이 뭐였어요? 기쁨이었습니다 자기를 뭐라고 부르라고 합니까? 마라라고 하라 그런데 그 참 가관입니다 20절 끝에 보니까 이는 전능자가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자, 누구한테 책임을 떠넘겼어요? 어떻게 적당하세요? 지금 누가 잘못했죠?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지금 자기가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 가운데 또 있죠 보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인물들의 모습은 동일히 우리를 생각나게 합니다 자, 아무튼 지금 보이시는 것이 이쪽이 여리고 지역이고요 맞은편이 이제 모합당이 있는 곳입니다 이 사이에 지금 강이 흐르는데 이게 무슨 강이라고요?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는 여기 거쳐서 이쪽은 루벤지파가 다스린 땅이었음 불구하고 모합당까지 내려가서 상당히 먼 거리를 이동해서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모합에서 쭉 거쳐서 다시 베들렘까지 이 길을 따라서 다시 왔겠죠 자, 갈 때 몇 명이 갔습니까? 네 명 올 때 세 명 아, 두 명 네 명 갔다가 두 명이 왔습니다 가진 것은 더 많아졌어요? 줄어들었어요? 훨씬 줄어들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말하라고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이 루키 1장에서 나옵니다 자, 이제 2장부터 보아스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자, 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만나게 되는 두 단어를 좀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있고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연이는 몇 절에 나오죠? 2장 3절에 나옵니다 2장 3절을 보시면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어디로 갔다고요? 우연히 엘리멜레기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일어났다 우연히 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연히 되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계획하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알아요? 몰라요? 섭리라는 것의 특징은 그때 당시에는 이게 왜 이런지를 잘 몰라요 언제 알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 그래서 이쪽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2장 4절에서는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침 이러한 단어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의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했다고요? 이삭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나와 있죠 배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 데에 나와 있습니다 왜 이삭을 주어야 됩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민족 같았으면 이삭을 주을 일이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에 엄하게 명을 하셨습니다 곡식을 거둘 때에 뭐를 해라고 했어요? 이삭이 떨어지면 주어야 돼요? 그대로 놔두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고아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놔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친절은 여기에서 한 발 더 가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제일 마지막 줄에 보니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래요 곡식 단 사이 그러면 이게 어떤 곳일 것 같아요? 노다지 캐는 곳입니다 곡식 단 사이니까 그 다음에 어디서요? 곡식 다발에서 뭐 하라고요? 뽑아서 버려주래요 그냥 줍는 차원이 아니고 곡식 다발에서 뽑아서 버려라 그런데 표 나게 해라? 표 안 나게 해라? 표 안 나게 하라는 거죠 그래야 줍는 사람이 굴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한 친절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룻이 돌아왔을 때 나우미하고 같이 돌아왔을 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김새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달랐을까요? 비슷했을까요? 모합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달랐을까요? 비슷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대략 봤을 때는 표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말은 어땠을 것 같아요? 말 달랐겠죠? 지난번에 봤잖아요 10불레 10불레도 달라졌는데 나라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겠죠? 가능성이 있겠죠? 다음에 생김새도 차이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러기 다시 말하면 뭐냐면 눈에 띄는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또 이때 당시에 베들렘은 대도시가 아닙니다 정말 시골 마을입니다 예수님 태어났을 때도 베들렘 에브라다야 너는 작은 마을이에요? 큰 마을이에요? 작은 마을이거든요 베들렘에 왔기 때문에 동네 시골에 살아보셨으면 아시죠? 동네에 새로운 사람 오면 눈에 확 트죠 국제결혼해서 사람 오면 확 트요 그래서 그 소문도 아 나오미랑 누구랑 모합 사람이랑 같이 왔다면서 다 알려진 거죠 그래서 이 보아스의 귀에 누구에 대한 정보가 들어갔다고요? 바로 루스에 대한 정보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부터 이제 얘기합니다 루스한테 참 친절을 베풉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여기서 충분히 줍게 해주겠다 종들한테 얘기합니다 루스 건드리지 마라 다음에 목마를 때에는 종들의 이 물을 같이 먹어도 좋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은혜 베푸시고 너에게 상 주시기를 내가 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함께 식사도 하고 들 수 있는 대로 종들한테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간 양이 얼마를 가져갑니까? 보리 한 에바를 가져갑니다 20kg를 줍습니다 이삭으로 20kg 줍는다 어떨 것 같으세요? 20리터 줍는다 굉장히 많은 양을 가져가는 거죠 횡재한 거죠 며친날째 이런 거예요? 첫날이겠죠? 가자마자 막 굉장히 여자 둘이서 22리터 가져갔으면 얼만큼 먹을 것 같으세요? 아주 그냥 며칠 한 달 정도로 먹을까요? 아 그래요? 한 말 가지면 얼마나 드세요? 상당히 많이 먹었겠죠 하루 주워왔는데 그냥 근근히 한 끼 먹고 이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풍성하게 걷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가져왔느냐 하니까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아마 이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나오미가 어떤 표정이었을 것 같으세요? 보나 마나 무릎을 탁 칩니다 맞다 이제 떠올랐다 뭐 할 사람이 너한테 이제 기업을 물을 사람이 떠올랐다 계산해 보니까 너한테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내가 이제 시집 안 가도 되겠다 방법이 있겠다 싶었던 거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이 풀리면 생각 안 났던 것들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서로로 나오미하고 루시 주고받았던 그 모습들 나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든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내가 상황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서로를 향한 챙겨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시어머니하고 루시 나누는 그 방에서 단칸방에서 나누는 둘이 표정을 카메라로 왔다 갔다 해서 봤을 때 비록 가진 것은 거의 없지만 얼마나 따뜻한 분위기가 그 방에서 느껴질 수 있는지를 2장 17절 23절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계획을 조금 더 실행을 해갑니다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두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말을 굉장히 어렵게 해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너 시집 보내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굉장히 말을 이렇게 차근차근 하시죠? 내가 너 시집 보내야겠다 누구한테? 포하스한테 방법을 알려줄게 왜 방법을 알려주냐면 너는 모함여인이니까 이스라엘의 풍습을 잘 몰라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해야 돼 우리 민족에 고유한 풍습이 있어 그 풍습이 뭐냐? 너 이제 타장마당에 가라 타장마당에 가서 그 모함은 아마 한창 추술되니까 거기에서 잡눈을 자고 있을 거야 그때 너는 그 사람 이불 밑으로 속 들어가라 자 이것은 어떤 장면입니까? 루스에게 있어 여러분들 형제장면 루스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게 어떨 것 같으세요? 자 받아주면 그래도 괜찮죠 근데 만약에 안 받아주면 와 이거 무슨 망신 동네 시골이 큰 도시가 아니고 조그만한 도시 근데 이방 여자가 좀 남자가 친절하게 해주니까 와가지고 살랑살랑하면서 타장마당에 와서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 있었다 그럼 어떻게 둘까요? 이거 완전히 매도 드는 거죠 이제 상황 그렇죠? 이것은 안 죽을 이건 정말 어쩌면 모험을 걸어야 되는 그 상황이라고요 루스의 입장에 잠깐 드셔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자 이런 가운데에서 놀라운 것은 루스 어떻게 했다고요? 예 3장 5절 보시겠습니다 3장 5절 루스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다 행하리이다 아 쉬었겠다라고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그 입장이 한번 대보시라고요 여태까지 굉장히 친절을 베풀어 줬던 사람 아닙니까? 잘못하게 되면 무슨 사람이 됩니까? 친절을 베풀어 준 사람한테 지금 뭐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배음망덕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야 너 불쌍해서 내가 이렇게 은혜 베풀어 줬더니 너 이렇게 음탕한 여자였어?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분위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나오미 시어머니가 하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루시 되셔야 됩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드디어 시간이 그 다음날 됐습니다 시간이 잘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죽으면서도 그 다음 새벽에 해야 될 그 행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머릿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눈은 지금 타장마당을 살폈을 것입니다 어디로 해서 어디로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올지 여러 가지 상황이 아마 머릿속으로 복잡하게 떠올랐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되었고 보아스의 타장마당에서 보아스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잠든 시간에 혼자 깨어서 다 자는 시간에 혼자 깨어서 아무도 안 보는 그 사이에 어디로 찾아 들어가요? 예 발치로 눕습니다 발치에 딱 들어갑니다 발치에 눕습니다 자 그러면 보아스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겠죠? 잠자다 보니까 갑자기 발에 뭐가 걸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놀랐겠죠 그러면서 이제 루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셔서 참 말이 예쁘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저를 거두어주세요라는 겁니다 저를 거두어주세요 저를 받아주세요라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보아스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무슨 여자라고요? 아 현숙한 여자네요 외관 남자 발치에 입을 들고 와가지고 받아달라고 하는 표현을 향해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것은 이 보아스는 루스의 그 중심을 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업물을 책임을 다해주겠다 그런데 이 장면을 봤을 때 보아스의 나이는 몇 살로 보이세요? 자 루스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따라 그랬어요 두 번이나 걸쳐서 내 따라 내 따라 이 정도 뒤면은 거의 딸뻘이죠 그러면서 칭찬한 게 뭐냐면 네가 가난한 건 부하건 젊은 사람을 택할 수도 얼마든 있었다 이 상황을 보면 루스는 굉장히 젊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욕대로 행하지 않았다 너는 정욕대로 행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보양하고 하기 위해서 너는 기업물을 것을 나한테 지금 부탁하고 있다 그것이 나는 더 귀해 보인다 라고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리를 여섯 번 담아서 시어머니한테 줍니다 왜 그냥 가라고 안 하고 보리 여섯 번을 담아서 주었을까요? 그렇죠. 이거 시어머니가 딱 봤을 때 빈손으로 오면 이거 안 되겠다 하는데 이게 딱 가지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창세계에서 비슷한 모습 보죠 요셉이 아버지 야구부한테 보낼 때 어떻게 보내요? 황금수레에다가 막 실어서 보내잖아요 그래야 내가 살아있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지금 보아스는 이 시어머니한테 안심하도록 해서 여섯 번 뒤어서 이렇게 넘겨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깨기 전에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너는 이것을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의 반응입니다 얼마나 나오미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그날 그렇겠죠. 이게 시킨 대로 잘하는 것은 아닌지 혹시 다른 사람 눈에 띈 것은 아닌지 아마 계속 오매불망해서 이리쩍 뒤리쩍 잠을 못 잤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 그것이 딱 들고 오는 걸 보니까 어때요? 말 안 했는지도 알겠죠?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뒤여져서 오는 걸 보니까 됐다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오늘날의 베들렘이라는 도시인데요 이 뒤편에는 큰 도시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쪽이 지금 또 목축하는 곳이 있고요 베들렘에 가면 목자들의 들판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보통 가해자들 얘기하는 것이 이쪽이 보아스의 들판이다 보아스의 들판이 여기 누가 보이셔야 돼요? 루시 보이셔야 되죠. 뭐하고 있어요 지금? 아휴 허리 숙이고 있네요. 뭐하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주웠어요. 그렇게 옆에 그 장면을 이렇게 떠올려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베들렘 보아스의 바다 앞에 이 족장의 길이 쭉 이어집니다 해불원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는 길이 다 아까 실루엣에서 족장의 길을 보셨죠? 거기도 쭉 이어지는 길입니다. 큰 길 하나로 또 이렇게 근처에 가보게 되면 순례자들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사들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정결례식하는 장소도 현재 이렇게 지금도 발굴되어 있습니다 또 이정표라고 하는 마일스톤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쪽으로 가는 길이 맞다는 게 이정표 역할을 해주는 돌도 현재 이렇게 베들렘에 가서 보면 있습니다 베들렘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잠깐 말씀드렸고 드디어 이제 결혼 시간은 4장입니다 보아스가 성문 장로들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기업을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모함여행 루시 있는데 이 여인을 취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대요? 그거야 괜찮지 뭐 여자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마디 더 하죠 그리고 결혼해서 만약 이 여인에게서 아들이 나면 그 모든 소유를 다시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그럼 내가 손해보는 거잖아. 그럼 안 할래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발을 벗어서 여기에 대해서 계약을 성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루시 기업을 모르는 순번을 차지하게 되고 보아스가 순번을 차지하게 되고 보아스는 엘리밀레기 기업을 모르겠다고 약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보아스하고 루시 결혼해서 이세 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계보가 쭉 이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레스 엄마가 다말 가난한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또 형사 취소제와 관련되어져서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던 그 사람하고 바로 오벳 관련된 이 과정이 비슷한 사건을 이루기 때문에 루트에서의 다윗의 계보는 베레스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성문에 앉았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단에 있는 성문입니다 단성문인데요 이렇게 성문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은 일직선으로 보통 안 들어가죠 왜 그렇죠? 적의 수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곧장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혹시 고창에 가면 모양성이라고 있습니다 가보셨나요? 모양성이 들어가실 때 성문이 바로 직선으로 보이나요? 꺾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격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보통 성문이 그렇습니다 여기도 쭉 들어와서 꺾어서 들어가는데 이 앞에 있는 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다가 뭘 올리냐면 천막 같은 것을 올립니다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아까 그 기둥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꽂습니다 그래서 천막을 쳐서 이게 지금 왕이 앉는 자리입니다 왕이 있기 전에는 지금 루트기에서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장로들이 앉았던 시대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로세 시대도 창세 19장에서 로시 성문에 앉았다고 나오는데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장면은 사무엘 하에서 왕이 성문에 앉았을 때에 백성들이 나와서 이렇게 쭉 아련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건 루트기 구절을 넣어놓고 있어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그 성의 장로들이 이렇게 같이 앉아 있으면서 여기에서 결정을 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모습이 단에 올라가면 성문의 흔적 아까 보셨던 대로 통치자들이 앉는 이 자리 여기다가 기둥 세워서 햇빛 가리기 하고 여기에 이제 의자를 놓고 앉는 그리고 옆에 잠깐 튀어나온 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나머지 사람들이 쭉 앉아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사장에 나와 있는 성문입니다 이렇게 루트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그러한 타락과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리고 이스라엘에 사람이 없으면 누구를 통해서도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